지금은 11시 17분 마약베개를 챙겨왔죠 제가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? 그럼 내가 뺏어볼게 자고 일어나면 나한테 있을거야 나의 친구 마약베개 아 이거 이쁜 예림이 한 번 보여줬어 이렇게 나왔나 이거지? 왜 안보여 나 지금 핸드폰 켠다 슬기언니가 아까 제 웃기 사진을 찍었거든 진짜 엽사 거 아니었어 너 웃고 있는 거 그냥 찍었는데 슬기언니의 그러면 제가 엽사를 한 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네 바로 나오네 아 이건 난 진짜 착한 거 같아 왜 저런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? 화나 담비 화 잤어 담비 화 잤어 화 잤어 담비 화 잤어 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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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런 아 아 아 아 아 아 아